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지문을 읽으면 여러분 정말 지문을 제대로 따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오는 학생들이 또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그들을 그 학생들에 맞춰서 지문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조건화 원리라는 건데요. 조건화 원리 다음 줄을 보세요.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대한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란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자 A가 참이란 사실. A가 참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죠? A가 참이란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란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란 조건화에 B가 참이란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게 뭐 수학에서 말한 조건부학률과 비슷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말이야. B가 참이란 것을 믿는 어떤 정도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A가 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당연히 B가 참이란 이 연관되어 있다면 A가 참이란 사실이 B가 참이란 믿음에 당연히 영향을 뭐 했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란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란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 이거 모를 때. B가 참이란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란 조건화에 B가 참이란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내일 B가 온다가 참이란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내일 B가 온다. B가 그럼 뭐니? 내일 B가 온다야. 이걸 약하게 믿고 있다고 쳐봅시다. 오늘 B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화에서 내일 B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근데 오늘 B가 온다라는 조건화에서는 내일 B가 온다는 것은 강하게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보자. 내일 B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은 그러면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B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B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은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죠?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된다라고 해놓고 둘 이상인 경우를 지금 뭐 한 거예요? 19번에서 물은 거죠. 근데 이제 독서 후 활동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서 후 활동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봅시다.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자 그랬고요. 상황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진 않아.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진 않는데 그 가가 바로 뭐냐면 병의 수첩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체육관에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강하진 않아요. 아주 강하진 않지만 체육관에 있을 것이다. 자,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인 것 같다. 근데 참이라고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인 것 같다고요. 나는 뭐냐면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 흰색 수첩이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얘들아? 자, 봐. 자,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100% 중에 한 50% 정도가 아, 잃어버린 수첩은 체육관에 있을 거야라고 믿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나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아, 체육관에 누군가 이름이 적혀 있는 흰색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의 정도는 뭐하게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이해 됐어요? 이 조건화에서 올라갈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야, 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색깔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병의 수첩이 병의 집에 있어. 야, 그럼 생각해봐.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나 사실을 모르고, 나 사실을 모르고, 다 사실만 알았다면 어, 병의 수첩이 병의 집에 하나 있대. 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뭐해질까요? 네, 떨어지겠죠. 이해 됐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병과정은 나, 다, 이외에는 가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선지 보세요.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나를 알게 됐어요. 나를 알게 된 후에 자, 나를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믿음은 뭐해지겠어? 올라가겠지. 가에 대한 믿음은, 가 명제에 대한 믿음은 올라갈 텐데 다를 추가로 알게 됐다고? 그럼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가가 참이란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뭐해지겠어요? 다를 알게 되면 더 약해지겠지.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봐. 다시. 잘 봐. 자, 이거 나, 다를 알기 전에 가 명제에 대한 믿음이 한 50% 됐다고 해봅시다. 오, 근데 나를 알았어. 아,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대. 이러면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면 이 믿음이 뭐니? 예를 들어 80%로 올라가겠죠. 아, 그게 우리의 수첩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야, 병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병의 집에 있대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면 이 믿음이 뭐해지겠어요? 더 떨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3번 선지는 맞죠? 자, 그 다음 4번 선지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란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다가 참이란 조건 하에서 가가 참이란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화하겠군. 이건 지문 그대로잖아요. 이게 바로 지문에 나온 뭐니? 조건화,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5번 선지 보세요.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란 것에 대한 믿음 정도가 서로 달라요. 병은 아, 야,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체육관에 있어. 60%는 체육관에 있다고? 예, 정은 말이야. 야, 너 같은 덜렁이가 없을 거야. 20%밖에 못 믿어. 라고 했다 쳐봅시다. 달라요? 다른데 나만 알게 됐어. 나만 알게 됐다고? 나만을 알게 됐다고? 아, 근데 체육관에 흰 수첩이 있대. 누구 이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면 참이란 것에 대한 병과 정의의 미도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이 아니라 충분히 같아질 수 있죠. 둘 다 80%의 확률로 맞아. 그게 너의 수첩인 것 같아. 병의 수첩을 찾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아질 수 없군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편하게 읽으면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률이 지문 문제가 길어서 그런지 정답률이 55%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들 선생님 생각에는 좀 잘 읽어주고 생각만 좀 해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 틀리면 이제 국어를 공부하는 자세가 조금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풀면 19번 문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